와우 정말 지저분하죠? 와우 옷도미 오늘 입은 옷 와우 정말 지저분해요 저 거미조일 바지 아이고 오란씨랑 담배케이스 옛날에 덕질하면서 왔던 굿즈인데 아직도 있어요 여기 굿즈 만드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젠 이름도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알없는 안경 쳐놨을때 샀던거 ASML도 하고싶고 할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할로윈 용품을 사서 리뷰를 하려고 오늘 사왔는데 오늘 피곤한게에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구정제 없이 찍겠습니다 먼저 할로윈 포토베건 수상한 유령파티 장식용 5,000원짜리구요 예수 용품 이사를 넣어서 제시리 여기 조합을 샀구요 여기 이제 희박 그려져 있는 할로윈 버전이 따로 있고 귀여운 유령이 그려져 있는 버전이 따로 2개가 있는데 고민고민 정말 많이 하다가 수척에 있는 밤 같은 버전으로 샀어요 처음이 근데 벌써부터 눈으로 보기에 딱 좋아 보이더라구요 5천원짜리니까 근데 정말 좋았다 너무 귀엽다 고리도 위에 달려있어 가지고 달 수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에 말고 다른거 리뷰를 또 해야죠 야간거미 저쪽 거미줄에 큰거에 달아주려구요 아니요 여기다가 저희집에 거미를 좀 알도하시고 잠시만요 평일 야간거미 1천원에 4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미 이거는 제가 직접 구멍 뚫어서 리본 놓은거고 거미더미들인데 모형이 천원이거든요 거미줄 위에 올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올릴거 하냐 고정이 안되는데 이제 벨크로 직진이가 남아있는게 많아가지고 그걸로 고정을 하려고 그리고 그리고 상롱이 이제 꾸메줄 건전지랑 상롱이 상롱이 한풍 리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꾸며비용품을 많이 가가지고 여기 건전지도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aaa 사이즈랑 aaa 사이즈로 두개 리뷰를 했는데 아 벌써 영상이 2번 밖에 안되가죠 근데 한꺼번에 지금 올리지않는 이유가 뭐냐 주제를 찍어냅니다 꾸밈거도 보여드려야되고 또 다 더 산게 오늘 많아요 되게 논담기 많이 해가지고 오늘 지름신이 들려서 조금 많이 사가지고 한 2만원 넘게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할로윈 연풍부터 리뷰를 하고 다른 것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꾸미고 올릴게요 영상 짠 제가 벽에 걸려야했는데 천이 생각보다 커서 여기다 걸 수도 없고 여기다가도 못 걸어가지고 결국 그냥 조명 위에다가 얹었거든요 근데 천 고급진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사야되지 않겠습니까? 안사면 바보야 접혀있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근데 되게 크고 천이 의외로 득템 아닙니까 이거? 5,000원 돈이 아깝지 않다 나중에 할로윈 그 호박버전도 사고 싶을정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돈 생긴게 아마 살 것 같은데 그전에 할로윈이 끝나있지 않기를 말해봅니다 이게 야광검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회전시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미 뭐요? 얘는 그냥 거미인데 얘는 이렇게 달려있어요 오정라는게 어디다 닿으면 좋을까? 거미줄에 달아볼까요? 근데 하얘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식빵 하얘서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천 좀 걷어낼게요 고기가 안 보여요 내가 배달앱인데 오늘 고기 시켜먹으니까 이거 줬어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배달앱이죠 저 용기가 없는데요? 고정이 안되더라도 거미줄에 붙여볼까요? 할로윈 느낌? 아이고 틀림나 오란씨 먹었더니 근데 고정이 잘 안되는게 얘가 유리나 벽에다 붙여야 고정이 잘 될텐데 얘는 그냥 거미줄이라 올려만 둘게요 올라가는 거미 내려가는 거미 4개 더 넣었다 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거미왕국 제 거미 이걸 안좋아하는데 길에서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미는 좀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아니 지저분이 치워야지 그리고 이 까만 거미는 어떻게 하냐 벽거미에다 걸어줄건데 벨크로로 걸어줄거라 얘는 쭈찌개를 붙여야돼요 귀찮은 작업이 되겠구만 아아앙앙 끓레돌 혜연이가 녹는거부터 먹자 맛있는거 비싼거부터 먹을까 빨리 녹는거부터 먹자 붙이고있어요 얘는 좀 크게 작아서 완벽하죠 잘 안보이게 크림을 먹는데 못참고 한입 먹어버렸어요 초코 부분은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맛있는건 주제치고 다크도 되게 초콜릿이 진한데 그냥 이쁘게 생겼어 이 견과류도 좋아하는데 진한 맛 맛있어요 칼찌는 맛이야 나 완전 다이어트 실패 아니야? 10킬로나 뺐는데 얼룩지 맛있게 먹어야지 하나 수제 완성했고 발크로도 여기 밑에만 좀 큰 걸로 있고 작은 거미줄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 이렇게 꾸며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가져갈 딸기 짐 정리하고서 보기 흉할 때 가려놓으니까 이쁘네요 용도를 찾았어 내 잠자리 뒤에 노루봉 가리기 가끔 의식도 숨겨놓고 하겠습니다 불 켜진 상태에서 빙 돌려나고 운전지를 오늘 사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을 했는데 귀엽죠? 안에 원래 있던 그림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불을 안 켜면 이 안에 그림이 안 보여요 라카 때문에 아무튼 되게 예쁘게 잘 켠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쉬워요 굳이 이게 소박이야 이기전이 관전지 아 AR 3개 포함 퀘스트 제품 퀘스트 권장지 있나보라 세 권장 세 권장 세 권장 권장전 다이선의 장소 엘에서 권장 84 권장전 55 다이선의 장소 10개 20번 정도는 가도 못해 시가서 해봐야 안 돌아오는 안 돌아오는 이런 거였나 동호종이랑 항상 붙었대 손가 아프게 테스트 천원짜리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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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권장물 igten 끈